오늘의 시선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해양시민과학센터 8안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는 날입니다. 위원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상훈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환경과 관련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내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를 하셨습니까? 제주도 온 해안이 해양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데요.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제주의 해양 쓰레기는 절반 이상이 제주에서 발생해서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흘려가거나 포구에 바다로 쓸려 내려가거나 나머지 절반은 어업활동 혹은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염분 때문에 돈의 처리도 어렵고 다 육지로 반출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해양 쓰레기에 관한 국내 여러 활동 그리고 제주도 정책 동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육지에서 발생하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줄일 수 있으면 절반은 일단 받으러 안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해양 쓰레기 얘기하셔서 플라스틱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멕시코에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물고기가 아니라 플라스틱을 낚는 낚시 대회가 열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멕시코 어부들 80여 명이 본인이 어부 활동하는 배를 직접 몰고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 대신에 플라스틱을 잡았고 대회 당일에는 3톤에 가까운 플라스틱 쓰레기를 직접 낚아 올렸다고 합니다. 우승자가 무려 319kg의 플라스틱을 낚아 올렸고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되는 상금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돈은 이 지역 어부 한 달 평균 임금에 맞먹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이 캠페인을 했던 것은 멕시코의 맥주 브랜드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 코로나가 개최한 행사입니다. 어부와 바다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코로나는 향후 이제 재활용 업체와 연결해서 플라스틱 1kg을 가지고 오면 물고기 1kg과 같은 가격에 수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 유도도 한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플라스틱 제로 확산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 행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짧은 말씀을 들으면서 놀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319kg의 플라스틱을 낚아 올렸어요? 한 사람이? 네. 그물을 던져서 그만큼 걷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군요. 양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놀란 것이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맥주회사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 맥주는 해안 휴양지, 풍성한 과일, 그리고 태양과 해변을 상징하는 브랜드 디자인 이미지 고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많이 언급하셨으니까 업체 이름은 씨로 합시다. 네. 맞습니다. 이 자체 회사의 기업의 슬로건을 Find your beach 그러니까 당신만의 어떤 해안을 발견하세요라고 아름다운 해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바다를 상징하는 브랜드를 넘어서 플라스틱 쓰레기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다를 지키는 어떤 브랜드로 기업의 정체성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나에게 모든 걸 줬는데 우리는 쓰레기만 돌려줬어라고 시작하는 플라스틱 낚시대 광고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셔도 좋을 텐데 이 광고 영상은 광고계의 오스카라고 불리는 클리오 어워드, 올해의 광고 수상작으로도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바다는 나에게 모든 걸 줬는데 우리는 쓰레기만 돌려줬다라는 말은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지역 어부의 증언이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뿐 아니고요. 우리 제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해양 쓰레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플라스틱이다라는 통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제주도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전 세계 연안 해양 쓰레기에 3분의 2 이상이 플라스틱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스티로폼 파편, 섬유형 밧줄, 음료수 페트병, 각종 뚜껑 이런 것들인데요. 1950년 이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급증했고 폐기물 양도 그에 따라서 급증했습니다. 제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참는 함덕해변이나 해양수산부에서 국가해안 쓰레기 모니터링하고 있는 구자 김영이나 안덕사계해변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이 지역에서 모두 스티로폼, 녹근, 플라스틱 조각, 비닐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누가 다 알고 있는 이런 당연한 사실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휴가철에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 곳에서 미세포설 플라스틱, 특히 각종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인 플라스틱 너들이라고 있습니다. 물고기 알처럼 작고 동그란 알갱이인데요. 이 모래성에서 채로 걸러보니 이런 플라스틱 너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노는 바닷가에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가장 걱정되시고 내보내지 않고 싶으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고. 중문해수욕장에서 보통 바다거북 방류 행사를 좀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류된 바다거북이 부산에서 사체로 발견됐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플라스틱 때문이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좀 심각한 건데 그런데 이 방류와 사체 발견 그리고 부검의 그 전 과정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전시도 좀 제가 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매년 중문에서 바다거북 방류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2018년 때 일인데요. 당시 바다거북 13마리를 중문 해변에서 방류했는데 위성추적기를 다 부착을 했었고요. 그중 11일 만에 한 마리가 부산 기장군 해변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네, 발견된 바다거북 보니까 외관상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배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했는데 이 바다거북이 11일 동안 선택한 메뉴가 어엄용 그물, 플라스틱 조각, 알사탕 비닐, 심지어는 종이출력물 이런 것들이 다 위장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 먹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하고 삼키는 빈도가 좀 높기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11일 동안 목숨과 바꾼 그런 플라스틱 메뉴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온 사진에서도 거북의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꼽혀있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끔찍하죠. 말로 표현하겠지만 그런데. 네, 피자만 이야기했죠. 알겠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런 전시도 했었고 또 어떤 활동들이 있습니까? 다큐멘터리 한 편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프리다이빙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찾아간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플라스틱 바다를 삼키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영화감독은 프리다이빙 세계 신기록 보유자와 함께 해양오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 숨을려고 장소 찾아다녔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해안가에서 죽은 새의 위장에서 234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나오기도 했고요. 고래 중에 브라이드 고래의 몸속에서는 6제곱미터 크기의 비닐 시트가 통째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다거북은 비닐을 해파리로 착각해서 삼켰고 소화되지 않은 플라스틱으로 가스가 찼고 잠수도 못하고 부표처럼 바다에 떠다니는 이런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프고 비참하지만 우리가 만든 현실이기도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담담하게 영상에서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불편한 진실인 건데 알겠습니다. 바다 쓰레기 중에서 좀 심각한 것들이 폐어구라는 얘기가 아마 뉴스에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폐어구를 자연 분해되는 걸 써보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은 비싸고. 일단 내년 1월부터 바다에서 사용한 어업용 그물 폐어구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주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도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앞서 바다 거북 사망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 거북이 먹이로 오해내서 삼킨 것의 절반 이상이 어업용 그물입니다. 국내 통계자로 보면 연간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의 약 54%가 통발이나 폐어구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 이상 되는 폐어구 수거하기 위한 정책을 향수산부에서 이른바 어구 보증금 제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건데요. 소주, 맥주 공병 가져가면 일정 금액 돌려주죠. 같은 제도입니다. 어구를 생산하는 수입업자가 일정 금액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에게 판매를 하고 이 폐어구를 어부들이 바다에 버리지 않고 지정된 장소로 가져온 보증금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런 업무를 맡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올해 3월 만들었다고 하고요. 하반기에는 통발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심이 많아서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컵 보증금 제도도 지금 다시 후퇴한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맞습니다. 뒤에 아마 또 다시 살펴보긴 할 텐데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환경부에서 바로 지난주에 전국적인 시행을 유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에 맡기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답답하긴 하죠. 제주도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제가 좀 여쭤본 게 항상 경제적인 논리가 제기가 될 때 경제가 어려울 때나 이럴 때 경제 문제 때문에 정책이 조금씩 후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좀 여쭤봤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도내에서도 환경보호 특히나 바닷가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함덕 소봉 아래 해변에 가면 지난 5년 동안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을 줍는 생태예술가 한 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미술치료사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제 정은혜 작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정은혜 작가는 서울 캐나다에서 살다가 대략 15년 전에 숲이 있는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내려왔는데요. 지난 5년 넘게 매달 함덕 소봉 해변에서 자벌레처럼 바닥에 바짝 엎드려 기어다니면서 모래 속에 숨어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플라스틱을 찾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듯이 낮게 이렇게 엎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와 바다 생명에게 애도 그리고 사제를 보내는 의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정은혜 작가는 이렇게 모은 플라스틱 조각들로 같이 한 참가자들하고 함께 에도와 축복의 플라스틱 만다라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에도와 축복의 플라스틱 만다라 작업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이 안에서 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했네요. 보니까. 네. 뭐 약간 더 좀 추가를 하자고 하면 플라스틱은 가볍고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기도 예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거의 모든 생활이 이런 플라스틱 라이프라고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플라스틱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인간의 존재, 다른 생명들이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비닐이나. 인간 때문에 써보지도 않은 다른 동물들이. 네. 뭐 비닐이나 병이나 그물이나 이런 게 목에 걸리기도 하고 몸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을 보고 수많은 바다 생명이 죽음을 막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작은 조각이 돼서 물수의 위장이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정은혜 작가는 이런 막힌 순환으로 상징되는 이런 플라스틱. 이런 플라스틱을 모아서 생명의 이상향을 표현하는 만다라 작업을 되게 아이러니하게 좀 그리고 있는데요. 바다 생명에 보내는 애도의 작업 그리고 세상의 미래에 좀 축복을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바닷가 쓰레기를 줍는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만나봤었는데. 네. 생각보다 예술가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뭐 선량한 개인들, 예술가들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죽자라는 캠페인 속에 담아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예술을 통해서 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그런 작업들도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사실에 나서야 될 때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사실 규모로 봤을 때 아주 큰 기업이나 또 정부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게 해결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는 이제 규제라는 힘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유엔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 사용, 폐기 등 전 주기에 걸친 규제를 담아서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선량한 시민이나 예술가들이 바닷가에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아무리 수고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OECD에서 작년에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보고서라고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에 대략 현재 지금 4억 6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이 되는데 이 중에 무려 77%가 재활용이 되지도 않고 모두가 다 폐기물로 버려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로 버려지는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이거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유엔 환경총회가 열렸는데요. 참가한 175개국에서 플라스틱 제로를 목표로 해서 국제협약을 2024년 내년 말까지 체결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이 합의의 핵심은 바다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보다 육지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아예 생산을 규제하겠다라는 이런 협약입니다. 기업의 반대가 현재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올해 11월에 플라스틱 제로 초안이 나오고 내년에 국제협약을 만든다고 하니 지켜볼 일입니다. 일단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어쨌거나 지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사는 생활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저항을 하고 이게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024년 말까지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 부분을 좀 지켜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예술가들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 예술가들 그다음에 또 다이버들도 바다에 들어가서 이 상황들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걸 알잖아요.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로깅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봉그깅, 오체주줍깅 굉장히 이름들도 잘 재밌게 짓더라고요. 바닷가에 쓰레기 줍는 이런 활동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주해안가에 쓰레기를 줍는 제주줍깅 이런 캠페인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안덕면 사계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성산에 있는 신산리와 서귀포 세수과학해안에서 제주줍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한 4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소속된 해양시민과학센터 8안에서도 해양쓰레기 수거하기 위해서 서해 반짝, 남해 반짝, 남해 반짝의 대상은 제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제주해양쓰레기 수거를 하는 청년단체인 디프다 제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2018년부터 봉그깅, 봉그깅 활동을 하는데 이 봉그깅이 제주말로 봉그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리고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이런 말을 합쳐서 봉그깅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프리다이빙 활동을 하면서 또 쓰레기를 줍는 플로빙 이런 프리다이버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할 기회도 충분히 있으니까 같이 해도 좋겠네요. 굉장히 의외로 가족 단위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굉장히 다양한 단체에서 혹은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좀 좋아하기도 하던데 해양쓰레기 좋아가면 해양생물 모양의 과자로 교환해 주는 캠페인도 뭐 열렸다면서요? 네. 환경재단인데요. 작년에 국내 기업 몇몇하고 협업해서 여름 휴가철에 동해안인 해수욕장에서 이를테면 씨넥트럭을 운영을 했는데요. 씨넥이라는 것은 바다의 씨 그리고 과자의 스넥 이걸 합쳐서 바다에서 주워오는 과자다 해서 씨넥트럭인데요. 이 씨넥트럭에서 비치클린 도구를 받아서 쓰레기를 주워오면 이렇게 모은 쓰레기를 그 무게만큼 과자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입안의 즐거움까지 선사한 그런 환경 캠페인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어부께서 가시면 큰일 나겠는데요. 아까 300몇 킬로 던지셨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바다 환경 지킴이를 채용해서 해양 쓰레기 상시 수거 처리 체계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그런데 사실 이런 걸 봤을 때는 지자체, 기업, 중앙정부, 국가 또 개인까지 협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일회용품 보증금 제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의 환경부는 이 전국 시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유예하겠다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온갖 육모금에서 다 해놨는데. 네, 맞습니다. 플라스틱 관련 제도를 만들면 사실 기업은 이윤 찬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참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도 사실은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 허다하고요. 저희가 많이 쓰는 말로 그린워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대량 생산하고 배출하는 기업이나 정부의 본질이 바뀌지 않은 채 친환경으로 이미지만 홍보하는 건데요. 사실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전 세계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 규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앙정부 강력한 정책이 어디 있어야 하고요. 지자체에 참여하고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잘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 됐기 때문에요. 네. 지금 현실을 잘 직시하고 앞으로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8안의 윤상훈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